이번 준비 안내 이번 후 병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생활을 위해 복용 중인 약, 세면도구, 수건, 물통, 물컵, 화장지, 마스크,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 등이 필요합니다. 보호자용 침구는 따로 제공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물품은 병원 본관 지하 1층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입원 전 손발톱에 매니큐어, 젤네일은 지우고 액세서리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집에 두고 오셔야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는 7호선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와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수속 입원 당일 오전에 병실이 확정되면 원무팀에서 연락을 드리며 입원 수속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이 결정되면 입원 수속 창구에서 안내를 받으신 후 입원 등록 카드, 보호자 출입증 등을 받아 배정받은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외부인에게 병실 번호를 안내하지 않으며 입원 중 개인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팔찌와 출입증은 주 보호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그 외에 병문 환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행성 감염 질환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입원 전 선별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 이용 안내 병원 방문 시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는 입원, 수술 및 퇴원 당일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입출 차가 필요한 경우 당일권을 구입하시면 편리합니다. 당일권 구입은 본관 지하 1층 주차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차량 번호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입출 차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진료비 무인 수납기,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주차 요금은 무인 정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병원 생활 안내 입원 중에는 항상 환자 팔찌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환자 팔찌가 손상 또는 분실된 경우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용 중인 약은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약 또는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져온 약물을 임의로 복용할 경우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복용을 금지합니다. 회진 시간 전 환자와 주 보호자는 병실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회진 시간은 입원 등록 카드, SMS 문자, 병동 내 게시된 회진 시간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되며 사식은 금지합니다. 배식 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점심 12시 30분에서 1시, 저녁 6시에서 6시 30분에 제공되며 도구자 식사는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식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 변경을 원하는 경우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식기는 복도 또는 배선실 식기 반납 카트에 반납해 주십시오. 귀중품과 현금은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지품은 침상에 두지 마시고 반드시 개인 사물함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합니다. 환자복 및 시트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에게 요청해 주십시오. 이불은 입원시 환자용으로 한 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갈아입은 환자복이나 사용한 시트는 병동 세탁물 및 오물 처리실에 있는 청색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오염된 세탁물은 황색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외에는 모두 의료 폐기물 통해 버려주십시오. 병동 내 이용 가능한 위생시설에는 배선실, 샤워실, 공용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배선실에는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이 비치되어 있고 샤워실은 환자용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보호자 화장실은 병동 입구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병실 내 다른 침상으로 임의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다른 등급의 병상으로 이동을 원하실 경우 간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은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고 통화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동영상 시청은 이어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실에서는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와이파이 설정을 서울인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 성모병원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다양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실안 침상 테이블과 세면대에 부착된 안내문의 전화번호 또는 QR코드를 통해 병원 생활 관련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객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각 층에 비치된 고객의 소리함을 이용해 주십시오. 병원 본관 지하 1층에는 편의점, 식당, 카페, 의료기 매장 등이 있습니다. 입원 환자는 식단 이용이 금지됩니다. 환자가 참여하는 안전한 병원 생활 병동 생활 중 환자분이 스스로 참여하는 환자 안전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 전 복용약, 진료 정보 등 나를 알릴 수 있는 것을 가져오세요. 증상, 통증, 알러지, 인체 삽입물 등 나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말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항상 질문해 주세요. 나의 정보와 치료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의료진은 투약, 검사, 시술 등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 팔찌 정보를 통해 환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는 가장 낮은 높이를 유지해야 하며 양쪽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놓습니다. 신발은 발에 꼭 맞고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바퀴를 고정한 뒤 타거나 내리셔야 합니다. 이동 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며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때에는 혼자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를 만지기 전 후 환자 침상 주변을 만진 후에는 꼭 손위생을 지켜주십시오.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면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시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약물이나 조형제,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인공화후, 인공심박동기 등과 같은 인체 내에 삽입된 의료기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응급상황 발생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실 침상과 화장실에는 호출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료 도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담당 의료진을 통해 신속대응팀 호출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내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전열기구 및 인화성, 가연성 물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병원 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내방송 및 직원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입원 중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들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언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증관리 입원 중 통증이 발생하면 참지 말고 바로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환자는 현재 느끼는 통증 정도를 점수로 표현합니다. 통증 조절량이 필요할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병문안 안내 환자의 안정과 감염관리를 위해 병문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병문안은 평일 오후 6시에서 8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방문하실 수 있으며 중환자실과 특수병동의 경우 따로 병문안 시간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병문안객은 병문안객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퇴원 수속 시 원무팀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병문안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꽃, 화분, 음식물, 애완동물 등의 반입이 금지되며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병문안이 제한됩니다. 퇴원 준비 안내 퇴원은 하루나 이틀 전 퇴진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필요한 서류가 있거나 퇴원약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퇴원 하루 전날까지 간호사에게 알려주십시오. 퇴원 당일 담당 간호사가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휴대폰 SMS로 안내해드립니다. 신청하신 재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병원 1층 의무기록 영상복사 창구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약을 수령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퇴원약은